안녕하세요.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안과 상담웡 최철명입니다. 라섹 수술 후에 1,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간단한 음주는 가능하세요. 수술 한 달 정도까지는 과음을 피하셔야 되고 염증의 우려도 있지만 과음 후에 자각능력에 따라서 눈을 비비거나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음주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지 눈이 많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요. 가능한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금주를 하며 몸을 무리하지 않은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